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론자입니다 와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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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나 어제 밤샷 촬영하러 와가지고 희철이 한 촬영했어요 네 근데 또 여러분도 만나겠다고 진짜 아십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어 주말에 훌륭한 시간을 읽는거 저 영화 보고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고 어 자와더 이렇게정 새해 복 많이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도 빈삭 차 켜고자 하시는게 캠터를 다시 휴대합니다 하하하하 빈삭 차 켜고자 빨리 피해주시고 어 네 영화에서 많이 봐주세요. 호기로 보면 또 제가 운전한 사람 진짜 큰 느낌이 든다 그러더라고요. 호기로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또 봐주시길 바랍니다. 네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아우 이제 오늘 데려주기 시작이 얼마나 좋으세요, 그죠? 네. 쭉 party žentuj fe cereereales을 마신 Dios defendantúc 많으시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 영화는 보십시겠지만 영화 보시고 더 무 HAZT 고기도 왼손을 시작시길 바랍니다. 이ığım게, 그래서 꼭이 얘기하셨는데 저 굉장히 궁금한게 알고, 못왔거든요, 꼭이. 꼭이? 왜, 꼭이를 보시면은 저희는 직접 운전을 보입했습니다. 앞으로 보시겠지만 네 그 저에게 어색해 그래서 좀 합의하는 건 아니고요 꼭 재밌게 봐주셔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.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하세요. 오늘 이렇게 살아주신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 당황을 흡사하는 호흡이 되겠거든요. 감독님과 배우들이 직접 목적으로 가서 나눠주시길 바랍니다. scariest. 너무 귀여워. 귀여워. 잠깐만 약간 붙어 주세요. 한 번 더 타입해. 사실 주말에 참여하신 3위 기장님들께로 주신 감사의 인사를 주시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통도 타입 중에 엄청 연락드리겠습니다. 5, 4, 3, 2, 1. 감사합니다. 기쁘다 드릴게요.